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워싱턴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 전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19일 일정 공지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26일 국빈 만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 행사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자 중에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에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협력을 구체화한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워싱턴 내셔널몰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습니다. 2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함께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 한미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공동회견을 갖습니다. 27일에는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스톤으로 이동해 28일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담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하버드를 방문해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연설도 진행하고 학생 및 교수진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6.25 참전용사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고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초청하는 보훈 행사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뉴스가 뉴욕 기독교 방송과 C존이 공동으로 진행한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액이 13일 마감돼 2만 947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행정관리비 없이 전액을 이랜드 계열의 선교사 지원단체인 아시안미션으로 보냅니다. 지난 3월 22일 1차분 7,197달러를 아시안미션에 송금했고 4월 21일 4월 13일 마감한 2차분 13,750달러를 KLAC 장성호 선교사에게 전액 송금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은 4월 18일 랭캐스터 사이렌 사운드 극장에서 공연 중인 성극 뮤지컬 모세를 관람했습니다. 극장 근처에 성막도 관람하고 아미시 마을도 구경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이 개국 9주년을 맞아 기획한 성경탐사여행 시리즈 중 첫 번째 행사인 이번 성경탐사여행에서는 뉴욕 십자가교회 문신원 단임 목사와 교인 18명 등 모두 32명이 참가했습니다. 32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어 성경을 미리 읽고 영어 성경을 듣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뉴욕 기독교 방송은 청교도 유적지 방문, 노아의 방주, 창조박물관, 에즈베리 대학 방문, 성경박물관, 성극 모세, 성막, 아미시 등의 성경탐사여행 시리즈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뉴욕 맨하튼 타임스쿄어 대형 전광판에 2주 동안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홍보 영상이 상영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타임스쿄어에 자리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전광판을 통해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약 680회 송출됩니다. 10대 영웅은 보훈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10대 영웅으로는 유엔군 초대 총사령관을 지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벤 플리츠 부자와 윌리엄 쇼 부자, 단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장,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